단정의 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에서 7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로그, 성공의 윗받침이 되어준 것들. 몇 년 전 나는 매우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힘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디지털 미디어 에이전시, 베이너 미디어의 CEO로서 내가 만난 그녀는 우리의 중요한 고객사 임원이었다. 그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미팅의 이유는 분명했다. 그날 오전 우리 회사의 한 신입사원이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라고 착각하여 고객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다른 에이전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이다. 마치 그 회사가 다른 에이전시의 실력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다. 미팅은 몇 분 만에 끝났다. 그 임원은 나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우리 회사와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글을 올린 직원이 해고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라는 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CEO로서 지금인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일은 나의 사업이고 우리 직원에 관한 일이었다. 아무리 중요한 고객이라지만 타사 임원의 말 한마디에 내 직원을 해교할 수는 없었다. 물론 그녀에겐 우리와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거절에 그녀는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상대는 우리 회사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브랜드였으므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다행히 당시 나는 1년 정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정도였고 자금이 급히 필요하면 내가 모아둔 돈으로 메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폭풍을 정면으로 견뎌낸다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를 직원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날 그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은 지금 나의 우리 조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순간이었다.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연락해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행히도 그는 전날에 격양되었던 반응과는 달리 요구를 접고 우리와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 내가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다. 현대사회가 정의 아닌 현명한 비즈니스 결정이 너무 이성적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흑과 백이라는 틀 속에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책에서 공감이나 친절을 비롯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원칙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업가 언뜻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이 12가지 원칙들은 당신의 성장에 더 기여하게 되고 결과는 빛을 발할 것이다. 어떤 효과일지 처음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선 개인과 조직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싹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나친 경쟁에 의해 파벌과 사내 정치가 없어지면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목표는 더 빨리 달성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3개월, 즉 90일 단위로 계획과 목표가 설정된다. 이는 회사의 결산과 사업 보고서 신고가 분기별로 실적 평가를 받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감성, 지능이 필수 요소가 아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만해져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는 경우 리더들은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도 대부분 눈을 감는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구성원의 명백한 잘못과 부족한 공감능력, 감성, 지능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비즈니스 세계는 이런 흑백 논리로 가득했다. 당시에는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주로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다. 비즈니스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로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나 또한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인간성이 성공의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책이 높더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부하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은 바로 나의 성공의 입받침이 되어준 것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을 관찰하며 배운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그리고 야망이 그것이다.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 스킬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익히고 난 후 따라와도 충분하다. 그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난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 12가지 원칙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이다.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친절함, 솔직함, 온전한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부족한 반쪽 미리 밝히는 나의 2분의 1 인내와 야망, 감사와 책임, 공감과 확신 나는 항상 이런 특징들을 혼납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나는 친절함과 솔직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소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싫어서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는 걸 느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도 너무 당당한 모습이 일상이 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배려가 능사는 아닌데 이른바 친절한 솔직함이 내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리더가 정확한 피드백 없이 잘했다고 긍정만 주면 직원제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시작되고 그 착각은 이상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업무상 꼭 필요한 비판적인 피드백도 외면하고 있었다. 나의 그런 태도는 직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표가 솔직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일할 때 힘들었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런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했다. 솔직한 태도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나의 실수였다. 친절함과 솔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에서 사용했던 결과임을 자인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오랫동안 솔직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야말로 최고의 친절이다. 만약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솔직했다면 나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생각난다. 부와 성공을 부른 12가지 원칙 1.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77억 인구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 순위를 적어보자 77억 명 중 몇 등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가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다.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이 역량 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다.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는가 세계 노예지수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었다.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다.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CNN의 다보스 2017년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약 2,300만 원이다. 인도는 약 180만 원. 브라질은 연 약 530만 원. 러시아는 연 600만 원. 아프리카의 밀라위는 연 약 130만 원 채 안 된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의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 옛 소련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다 잘 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 벌어진 한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1970년 러시아인 16명이 비밀리의 소형 비행기 납치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결혼식에 가는 척 소련을 탈출해 스웨덴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계획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냉전 체제에 있던 소련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당시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인권에 관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련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 16인의 그 러시아인들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믿는다. 행운이란 참 흥미로운 단어다. 나는 내 성공의 대부분이 운보다는 끈기, 야망,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요인들에 의해 기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나의 소련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 행운에 가까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답게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 잔자로 꿈꾼다. 아이들도 청년들까지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대도시의 아파트나 저택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면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2억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예약이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높은 곳에 사람들만 올려다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 앞에서 소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꼭 선진국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되는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목표도 달라진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현재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약 79세이다. 1930년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다.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상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 1930년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까지 살았다. 30살에 이미 인생의 반이 지나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 아이다. 어제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은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온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나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기하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르다. 안주하다는 자신이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인 만족감이 없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나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를 채용에 미고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감사와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이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SNS를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미소는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그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순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하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 두 번째, 자기 인식 자신의 성격, 감정, 동기, 욕망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 내가 건강 외에 딱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요소는 자기 인식이다. 2011년에 2013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 때 나는 자기 인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학생들과 청년들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스타트업 창업자를 꿈꾸는 걸로 나는 의아했다. 무슨 자신감으로 모두 성공을 확신하는지 왜 꼭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2인자, 3인자, 혹은 27인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균형이 맞고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미디어로 접한 유명한 CEO들의 외형에만 취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사실을 확대해 자신이 믿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기대와 희망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 놀라운 건 장점과 단점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열등감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CEO 같은 직책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존재를 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다르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 보는 것이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고 요리조리 피한다. 야망을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입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자기 인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다. 자기 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을 가졌든 당당하지 못하고 주위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직함은 그저 직함일 뿐 나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 구성원으로서 조화, 나의 일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린 사람의 실적이나 성과가 높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인식이 뚜렷한 편이었다. 나에게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물건을 팔아서 천 달러를 벌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D나 F점을 받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의 미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낚아냈기 때문이다. 그때도 나는 사업가였고 10년 후, 20년 후 나이를 먹어도 앞으로 혹시 사업가라는 직업의 인기가 하락한다 해도 나는 사업가일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 인식에 더 쉽게 이를 수 있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한다.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진울려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희망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진짜 모습을 분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힘겹다. 하지만 나의 단점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윤곽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이 너무 좋은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은 부족하다고 치자 꼭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에 구입을 하거나 돈을 주고 부탁하면 된다.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나는 사업 수환이 뛰어나고 사업으로 돈 벌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루 15시간 이상이라도 일에 매진할 수 있다. 나는 장문의 문자나 이메일을 통합 업무 처리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팀과 직접 만나 짧은 시간 회의를 한다.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는 편이다.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과외를 받을 생각보다 그냥 내가 잘하는 일에 몰두하려 한다. 나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정도의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학창시절 공부를 포기한 것도 크게 내세울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단점이나 약점은 될 수 없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 인식일 것이다.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오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사람에게 치른 소리하는 게 싫어 피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큰 망패를 당하지만 노력하여 어느 정도 나아졌을 뿐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나는 뛰어난 나의 공감 능력을 믿고 그것에 기대어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자기 인식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 세 번째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의무를 중히 여긴 마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좋아한다. 부장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우리 과장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 제품 출시 전에 가격이 폭락한 게 내 잘못이야? 클라이언트가 그것만 안 시켰더라면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남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보면 어떨까? 연봉 인상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겠어. 앞으로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야겠어. 내가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클라이언트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놓았을 텐데 나는 책임감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춘 브레이크인 것이다. 사업 파트너가 나를 속였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일이 더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책임도 있다고 태도를 전환하면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바퀴가 멈춘다. 바로 책임감이라는 브레이크다.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언쟁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 전체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 물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설 필요는 없다.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객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한다.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덕목이다. 자신감이 없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기 어렵다. 자신이 믿없지 않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아를 더욱 키워가는 사람도 많다. 이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책임과는 거리가 먼 도피요 회피일 뿐이다. 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존경하지만 그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면 타인 또한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책임감도 생긴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책임을 회피하면 눈앞에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특히 책임감이 높고 EQ,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다. 그들은 그 특성으로 성공한 부류에 많이 포진해 있다. 그들에게는 당신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명백하게 보인다. 믿읍지 못한 사람이 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좀 더 멋있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선택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다. 리더들은 친절하되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직원들을 대해야 한다. 한 조직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책임감만 강조하면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중압감만 생기게 되고 억울한 감정을 키울 수 있다. 잘못하면 피해의식만 더 커질 수도 있다. 거래처 등 사업 파트너와 마찰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주면 된다. 둘 다 할 수 있다. 금전적인 손실이 클 경우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솔직한 자세로 임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통제 가능한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업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내 삶을 끌어가는 힘이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12가지 원칙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이 넉넉하다면 뭘 먹고 살지 불안감은 줄어든다. 저축이 넉넉하면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선택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감과 함께 여유가 생긴다. 인생에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나의 꿈을 이루고 성공이 어떻게 도달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무력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은 책임감은 그 무력감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책임감인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 네번째 긍정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2020년 12월 13일 나는 여러분이 이 아기 사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아기 사슴이 해변을 뛰어노우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 영상이 누군가 사자가 올 때까지는 행복하겠지 라는 댓글을 달았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기 사슴은 똑똑하니까 그 사자를 피하겠지. 사람들은 사자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해. 하지만 사자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놀랍게도 아기 사슴 사진에 댓글을 남긴 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은 실망과 상실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함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인생에 두려움이 많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 긍정을 부정으로부터 가져온다. 긍정적이었다가 또다시 실패를 맛보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긍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이라고 비웃는다. 다시 한번 이 글의 앞쪽에 적혀있는 긍정의 뜻을 음미해보자. 긍정은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이야기한다. 긍정과는 대조적으로 망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망상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고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밀어붙이는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이다. 망상이 심하면 정신장애가 된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다. 부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의 최악의 면만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말한다. 읽기만 해도 어둡고 우울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든든한 견인차가 된다. 바로 긍정의 힘이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아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일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이다.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과에만 매달려 과정을 소홀히 하기보다 과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에 이를 순 없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며 내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격려만 해줄 수는 없으니 나로서도 조심스럽다.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큰 자본금 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마음은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뜻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살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애꿎은 남을 탓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유형이나 자존심을 최후의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끊임없이 자책하며 동굴 속으로 숨는 유형은 아닌지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에 너무 휘둘린다면 무엇보다 낮은 자존감에 스스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자신을 믿는 마음을 회복하면 긍정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접촉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평소 좋아하는 팟캐스트와 영상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를 채워보자. 나에게 긍정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그래서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긍정은 부정보다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나는 긍정과 끈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는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공이 이른 뒤 어떻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산을 오르고 있는데 왠지 정상이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계속 내리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다. 그런 상태로 과연 정상이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정상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것이다. 물론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갖고도 목표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게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결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믿는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 다섯 번째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 공감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다. 다른 무엇보다 공감 능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은 물론 나의 삶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감성 요소는 공감이다. 공감은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기도 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초창기 내가 이 두 회사에 나의 돈을 모두 투자한 이유도 이 회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을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지금 내가 NFT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이유도 이와 같다. 1990년대에 처음 인터넷을 접하면서 나는 앞으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걸 감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향후 몇 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확실한다. 뒤에 호기심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공감 능력은 호기심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 못 말리는 나의 호기심은 나를 NFT에 공부하게 이끌었고 뛰어난 공감 능력에 의해 그것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미래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종의 직관인 셈이다. 내가 지금 NFT를 바라보며 받는 느낌은 2005년 초기 웹 2.0을 바라보며 받았던 느낌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대중과도 공감한다. 가족과 지인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책을 읽는 독자 혹은 SNS로 만나는 이들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공감이 기본이다. 특히 SNS에서 만난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독특한 시각과 다양하게 사는 모습에서 느낀 바가 많았다. 소통이 먼저인지 공감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의 SNS나 컨텐츠에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그 악플에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한다. 항의의 차원이 아니다. 누군가 내 계정에 자신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한 후 엉터리라 하거나 형편없다는 댓글을 남기면 물론 기분이 좋진 않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댓글은 댓글일 뿐이다. 그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컨디션이 나빠서 아무에게나 짜증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 내 컨텐츠에 개리, 마치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좀 하지마 라고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나는 그 반말 댓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의 계정을 쭉 살펴본 후에 한마디 더 남겼다.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본감은 강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말 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악플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미소도 잘 건넨다. 다른 사람들을 이유없이 공격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걸 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한다면 최대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며 함께 일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기피 대상이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을 밟고 올라가든 어쨌든 출세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출세해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해답은 간단하다. 그를 측근히 여기는 것이다. 그 얘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걸 봐선 마음의 여유라고는 전혀 없는 불쌍한 인간일 뿐이다.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마음이 각박해져 사람들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미움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스르르 문제의 빗장이 풀리기도 한다. 공감 능력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감은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을 통해 더 잘 살기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공감이 없다면 세상은 더 살기 힘들고 각박해진다. 나는 당신이 공감 능력을 키워 자신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일조했으면 좋겠다.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세상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어도 한 아이의 부모일 때와 한 조직의 리더일 때의 공감 능력은 차이가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한 조직의 구성원일 때도 다를 것이다.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사업가 기질을 타고났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딸은 사실 사업가 기질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예술가 기질로 바꾸어도 경우는 마찬가지다. 운동이라면 질색인 딸에게 건강과 외모를 위해 운동을 강요하는 엄마를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 공감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능력이 꼽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없다. 공감 능력도 반쪽에 불과하다. 사업적인 맥락에서 보면 나에게 가장 큰 공감의 어려움은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 팀 직원 둘 사이에 꽤 큰 갈등이 있었다. 나는 스토리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개입해야 하는지 개입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망설였다.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치닫지 않고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 만약 그 두 사람의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두 직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섣불리 개입해 진화에 나서지 않은 것도 옳은 선택이었다. 상사나 주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직원들이 스스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두면 좋겠지만 때론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나중에는 가만히 지켜본 것이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 시점과 범위를 아는 것도 넓은 의미의 공감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떤 언제 어떻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감 능력은 일과 삶에서 치트키와 같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과 결합되어 활용되면 무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와도 무서울 게 없는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열두 가지 원칙 여섯 번째 친절함 다정하고 너그럽고 사려깊은 사람의 자질 아버지의 사업체인 와인 라이브러리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25만 달러 상당히 와인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다.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믿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생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던 동료나 또 사람과 관련해 내 뒤통수를 크게 치고 사라졌다가 2년 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난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했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어쩌겠는가. 힘들 때 화를 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보통은 나도 사람들의 친절함에 의지한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좋고 나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친절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는 평소 카메라 앞에 꽤나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그런 내 모습을 접한 사람들의 의문을 품기도 한다. 친절함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을 강조하는가라고 말이다. 물론 그들이 단적으로 판단한 내 모습에 대해서는 나도 뭐라 말할 말이 없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완벽히 알 수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전부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건 내 눈에 비친 단편적인 모습이다. 그가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짐작 정도를 가지고 함부로 예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 이쯤에서 발상을 전환해보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역시 상대의 관점에서 단적으로 본 나의 모습이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나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판단에 이토록 휘둘리는 것일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한 직원이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망치로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분명 내가 들어오면서 바뀐 일터의 분위기 즉 직원들과의 과도한 친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를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내가 오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이다. 그보다 나는 그가 왜 그랬는지가 더 궁금했다. 그는 지금 괜찮은가?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그 직원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았고 그걸 잊으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나는 그를 향한 연민과 함께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 비하면 부모님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평탄하게 살아온 편이었다. 그러니 약물에 중독될 일도 남의 물건을 훔칠 일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곤란하게 처한 그 사람을 무조건 외면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의 이유와는 별도로 그는 당연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순리니까.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솔직함과 함께 친절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꼬인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될 확률이 높다. 설령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결같이 친절한 자세로 나오는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다. 상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곤혹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일수록 친절함이란 이유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 공감한 나머지 친절을 계속 베풀기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의 처리가 엄중한 상황에서는 솔직한 태도로 인해야 하는데 너무 친절하게만 접근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과가 잘못되면 모든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을 속였다고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도 있다. 친절함과 솔직함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상대의 반응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사실을 감추고 계속 친절하게만 군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솔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계속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지켜 사람들이 모두 기피한 외로운 노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나의 2분의 1인 친절한 솔직함을 쉽게 풀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도 해하고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비즈니스 상의 만남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마음을 먼저 주는 타입이다 보니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또 나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싫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 앞에 친절함을 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방식도 약의 성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의사는 의학 지식이나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편하게 대해주는 의사다. 그런 의사라면 포도맛 젤리를 약이라고 주어도 기분 좋게 받아 먹는 것이다. 아픈 주사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웃으며 맞는 주사의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다. 솔직함을 핑계로 친절함을 버리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다. 2000년대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청년들이 내 주변에 많았다. 그런데 그를 그토록 닮고 싶어하고 존경한다면서 자신의 조직에서는 너무나 거칠고 무례한 태도로 사람들 대하는 이들을 여러 명 보았다. 나에게 그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가? 이 시대의 친절함은 어디로 실종되었을까? 그 의문이 이 책을 쓰게 한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친절함과 함께 지금 내가 열거하는 12가지와 2분의 1의 중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강하고 터프한 행동이 쿨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친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고 싶었다. 강한 리더가 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능력에 따라 효율과 생산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거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의 외투를 벗는 동화 속의 나그네를 생각해보라. 나는 그 무엇보다 친절함이 가장 강한 것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7번째 끈기 단단히 결심하는 것 각오 인생을 활기차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과부하에 걸린다. 참고 견딘다는 의미로 끈기를 해석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번아웃 현상에 이르기 쉽다. 오랜 기간 꼭 참고 과장된 활기로 일에 매진하다 보면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으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희생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면 곤란하다. 끈기가 번아웃과 잘못 연결되어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다닌 현실을 가끔 목격한다. 내가 솔직함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생각했던 것처럼 끈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은 끈기와 번아웃을 비슷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둘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번아웃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붕괴이다. 반면에 끈기는 집요한 노력이다. 내가 평소 야망보다 야망을 성취하는 과정을 치기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목표보다 부수적인 것들, 즉 백만 달러와 벤츠, 샤넬 가방, 전용기 다이를 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목표를 잊고 어느 순간 남들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의식해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번아웃하는 경험을 한다.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검증과 물질적인 성공의 기준을 둔다면 번아웃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곤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목표를 잡고 달려가면 어떨까? 끈기가 있다는 건 나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이 매우 즐거워 다른 사람들이 걸림돈으로 여기는 것들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0대 중반,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친구나 지인들이 술을 사러 종종 나를 찾아왔다.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월가의 금융인도 있었다. 그들은 비싼 샴페인을 구매했다. 나는 지하창고에서 샴페인을 가져와 계산하고 그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주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판매원이었다. 그런 시선이 나라고 해서 유쾌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런 순간들을 잘 넘기고 그 상황에서 도리어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는 건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끈기 덕분이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빛을 바라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멋지게 잘 활용한다. 공감, 친절, 감사함 등은 그것이다. 20대 초반에 나는 끈기와 확신을 획득했고 그 뒤에는 공감과 인내심을 추가했다. 손님으로 찾아온 친구 차에 트렁크를 열어 샴페인을 실어주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만 전념했다. 나는 나의 전략과 인내심을 가지고 가까운 장래와 먼 미래를 내다보았다. 아버지의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과 비교해 내가 뒤처져 있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원대한 꿈을 알지 못했고 나 역시 서운할 것이 없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만이었다. 그 시기에 나는 내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나는 22살부터 32살까지 가족을 위해 시간을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20대 초반이나 중반인 나이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게 DM을 보내는 젊은 친구들이 수만 명이다. 그들에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작은 경험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절 나는 매일 15시간 이상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와인을 팔면서 소통 능력을 포함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워나갔다. 언젠가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그 다음은 나의 일을 할 차례였다. 당시 그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이해했고 그것이 확실한 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확신과 끈기는 늘 따라다니며 함께 작용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끈기는 몇 배로 증폭된다. 네 여기까지 단정인 책방이었습니다. 부하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에 5가지 더 있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이 조언이 참 다양한 사례들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공감되고 아주 쉽게 이해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